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우마리아가 추천하는 N수생을 위한 탐구 영역 학습법 자, 이걸 주제로 퀘스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N수생. 우선 모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떠올리셔야 합니다. 나는 왜 N수를 하게 되었을까? 자, 그럼 아우 짜증나게 이걸 왜 또 물어봐?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나를 알고 공부 계획을 짜야지 네, 성공적인 N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N수를 하게 된 계기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일건데 쌤은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다? 자, 수능을 치면 9, 0, 수, 탐구 영역이 있죠.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부족해서 내가 N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아, 다 잘 나오다가 조학에서 미끄러졌어. 또는, 다 잘 나오다가 국어에서 미끄러졌어. 또는, 선생님, 구경수는 잘 받쳐줬는데 허, 탐구가 발목을 잡았어요. 이러는 학생들이 또 있죠. 뭐, 그냥 이 정도 분류하면 거의 다, 다, 저요, 저요 이렇게 해당될 건데 쌤은 탐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탐구가 수학, 국어수학보다 높은 케이스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 또는 탐구 영역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구경수가 높다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yes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네, 국어수학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어수학을 좀 더 공부를 하고요. 자, 6평부터 본격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 지금 탐구만 만점 받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그 시간에 수학하세요.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자, 탐구가 발목 잡아서 탐구만 제대로 받쳐준다면 와, 내가 좋아하는 메이저 대학 다 갈 수 있어 뭐 이러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또는 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후 6평부터 본격적인 탐구를 진행 어,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탐구 영역을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3 때가 이제 그 전해의 수능이었다. 친다면, 내가 공부했던 탐구 영역 그대로 6평부터, 좀 워밍업해서 6평부터 다다다다다다 몰아치면 좋은 점수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 탐구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제자 중에 국영수 전부 1등급이 다 찍혔어. 근데 탐구에서 3살을 떠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요. 고3 때 국어, 영어, 수학을 확실하게 잡는다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탐구의 시간을 쓸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때? 탐구 영역을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탐구 영역 공부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인 학습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건데, 오우, N수생들의 특징. 사실, 고3에서 고, 이제 N수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특징. 이거죠? 선생님, 탐구 과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고3 때는 별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고2 때, 선생님 내신 선택 뭐 하면서 아, 수능은 뭐 해야 될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네, 그리고 고3 때 쫙 가지. 그런데, 이제 N수를 할 때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특히, 이제 쌤은 화학이잖아. 그럼, 화학은 선택이 적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쌤, 저는 지금까지 화학을 제가 제일 잘했고 제가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화학 점수가 제일 낮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요. 과감히 내가, 예를 들어 화학은 공부를 해도 2등급밖에 안 나와. 근데, 지구과학은 좀 건드려 보니까 1등급이 나올 것 같아. 그럼, 과감히 과목을 바꾸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직 젊잖아, 열정적이잖아, 순수하잖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시험을 쳐서 이걸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때? 꼰대잖아.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 그러면, 탐구 영역을, 내가 예를 들어 화학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나는 생지를 시험을 쳐서 화학과에 간다? 인생에, 내가 멀리 봤을 때 인생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탐구 과목을 변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조언을 한다면 이제, 꼰대야, 꼰대. 대학을 가기에 가장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탐구 영역을 딱 골랐다. 라고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게 개념을 하죠. 문제풀이를 하죠. 또 문제풀이를 하죠. 그리고, 6평, 9평, 뭐 이렇게 나온다면 자, 순서대로 이게 2월에 이 순서를 다 가도 되고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왜? N수생은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N수생은 내가 여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물, 화, 생, 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개념은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나?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념을 빠르게 훑어야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또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화학을 강의하니까 또 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수능 화학을 선택한다면 우월한 개념 완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쌤은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은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1, 2, 3 이렇게 해서 다 문제 유형별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학습하면서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기 쉬워요. 아무튼 그래서 자, 개념을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념 학습한 이후에 개념을 학습할 때 준킬러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서 써볼게요. 개념을 학습할 때 개념만 학습하면 그냥 보는 거지. 책을 읽는 거야. 그냥 똑같아. 그래서 개념을 학습할 때는 준킬러 문제까지는 개념에서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개념이 끝나면 그때 어렸던 준킬러와 아예 손도 못됐던 킬러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N수생들은 마음이 급해. 그러면 이제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사서 푸는데 처음 문제풀이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한 40%는 틀릴걸요. 그래서 선생님 개념은 하고 이제 내 걸로 최화를 시키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쌤 하다가 그냥 던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때 저는 수능특강을 추천합니다. 자,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이제 수능에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많은 학교에서 풀고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도 많이 푸는데 최근에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연계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수능특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수능특강에 있는 2점짜리 문제로 요거 같이 풀고 그 이후에 수능특강 3점짜리 문제를 풀면 아마 네, 마더텅, 잘스토리 같은 아주 수능 기출 문제의 집 있죠. 그 문제보다 난이도가 좀 낮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 입문, 문제풀이 입문을 할 때 수능특강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 12월 그러니까 2023년도 그때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는 완자 자, 우리 사실 완자라고 하면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완전 자율학습 완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로 공부방법으로 나온 참고서가 완자인데 2023년도부터 완자가 수능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인 수능문제풀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아이들은 선생님 완자학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자에서 수능문제에 좀 어려운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면서 실력을 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력 다 쌓고 나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고난도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네, 어우 자, 여기 문제풀이는 시중문제는요. 마더, 텅 뭐 자인스토리 요런 게 있죠. 어, 근데 이 문제풀이 네, 선생님이 거의 20개년 정도의 수능화학 문제풀이 한 것도 네,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쌤이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내가 좀 잘못 넣었네요. 자, 우수한 기출 분석입니다. 어, 우수한 기출 분석은요. 당연히 쌤 강의죠. 쌤 강의인데 컨셉이 뭐냐 하니까 시중에 나오는 마더텅 자인스토리에서 담지 못한 더 예전에 옛날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를 담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능에 나올 것인지 더 많은 문제 유형을 학습하자라는 취지로 우수한 기출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능은 돌고 돌아요. 뭐, 레트로 알잖아. 그래서 수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쌤은 뭐, 최근 5개년 수능도 중요하지만 한 8, 9, 10개년에 이 모든 수능을 학습한다면 분명히 수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헤비하게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는 선생님 우수한 기출 분석을 보면서 네, 어 쌤 또 해설강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해설강의 보면서 나만의 문제풀이 스킬을 또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로 문제풀이가 이제 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냥 아예 나는 탐구 방법을 잘 모릅니다. 노베이스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개념과 문제풀이 적당한 문제풀이는 2월, 3월, 4월까지 풀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6평을 기점으로 무조건 6평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6평을 기점으로 고난도 문제풀이 킬러 문제를 접근하는 것들도 들어가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요. 자, 이 정도 문제풀이가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6평 나오죠? 그러면 6평이 나오고 9평도 나옵니다. 그러면 6평, 9평은 풀다 보면 네, 답을 외우게 되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보기, 선지 다 지워서 학습하는 방법을 좀 만드세요. 요즘 아이패드 아니면 탭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냥 밑에 거 자르면 되잖아. 그래서 주관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자,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쌤이 수능 대비를 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 2023년에 치르는 수능이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제 제목 타이틀은 2024년도 대비겠지? 대비겠지? 그러면 이 수능 전에 9평이 있고요. 9월에 치는 거 요 전에 이제 6평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에 수능이 있다라고 친다면 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너희의 기억을 더듬어 봐. 너희는 어떤 문제가 가장 익숙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시험이 2024년도 대비 2023년도에 치는 수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저기 과거부터 작년 수능까지는 문제를 막 기가 막히게 나보다 더 빠르게 풀어. 근데 정작 이 해에 나온 6평, 9평은 제대로 분석 못했습니다. 솔직히 맞을걸. 너희 6평, 9평 다시 쳐보세요. 그러면 기억 안 나는 문제 많을걸. 그래서 6평, 9평을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이게 이때 수능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주관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미지수를 넣어서 학습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쌤이 넣어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미지수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수능에 킬러 문제 20번에 좀 어려운 유형이 신유형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그건 6평이나 9평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평에 20번에 X와 Y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능에는 Z까지 넣어서 시험에 내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6평 문제를 하나의 문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평 9평에서 나왔던 고난도 문제들이 얘를 미지수로 놓는다면 출제가 어떻게 될까? 이걸 미지수로 놓는다면 출제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서는 A, B를 주고 C를 구하게 했는데 B, C를 주고 A를 구하게 한다면 어떻게 출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이게 미지수로 연습해라 라고 하는 건데 6평 9평 을 미친 듯이 분석하고 그리고 수능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쌤이 모의고사라고 써뒀는데 인강쌤 모의고사야 이게 뭐냐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학습법을 이게 정석적인 이런 매뉴얼이 된 학습법 이라고 한다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쌤은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이렇게 내겠지만 쌤은 6평에 19번에 겁나 꽂혔어. 그럼 난 19번만 겁나 분석을 해서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선생님은 20번에 꽂혀 있어. 그럼 20번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분석해서 모의고사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쌤은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나오면 메가스터디에서 탐구를 내가 선택한 곳에서 많은 쌤들이 있죠. 물리 몇 명 화학 몇 명 생명 몇 명 이렇게 있다면 이 선생님들의 인강 모의고사는 그냥 탁 치고 다 사서 풀어서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목표는 한 회에 내가 건질 수 있는 괜찮은 문제가 두 개만 있어도 나는 이 모의고사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건 평가원도 그렇진 않잖아. 평가원 문제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그냥 닥치고 푸세요 라고 하는 건 6평 9평을 변형을 한 그런 모의고사는 시중에 판매될 수 없어요. 인강쌤 말고는요. 왜? 이게 9월에 모의고사 9월에 친모의고사를 만들잖아. 변형하잖아. 그럼 이걸 판매를 해보면 팔 수 있는 시즌이 한두 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대형 출판사에서는 이런 걸 만들지 않겠지. 인강쌤들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6구가 변형된 것이 모두 담긴 것은 모든 인강쌤들이 만드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능 치기 전에 이걸 다 구입해서 풀의를 해보는 것이 성공적인 탐구 영역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고1을 수업을 하든 고3을 수업하든 N수생을 수업하든 똑같이 설명해주는 정석적인 이 공부 방법이니까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성공적인 N수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다 보셨죠? 우월한 개념완성 네, 우수한 기출분석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쌤과 함께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퀘스트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